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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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너 왔니? 너의 매력? 남들보다 빠르고, 할인해주고 아 참! 너 이번에 내 맘대로 날짜도 고르게 해준다며? 근데 너 왜 벌써 왔어? 아직 10월 26일 안됐잖아 니가 누구냐고? 너잖아 너 서울시양 2018 시즌패키지 2018년도 서울시양 공연을 먼저 구매할 수 있는 기회와 특별한 할인 혜택 그리고 내 맘대로 고르는 공연 날짜까지 서울시양 2018 시즌패키지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